최근 전국 곳곳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터지고 있어 시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 지하철 내 5인 신고로 인한 대피 소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묻지마 칼부림 테러를 예보하는 알림 서비스까지 출시돼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사회가 묻지마 범죄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테러 의심 신고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36분쯤 김포공항행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에서 승객들로부터 이상한 냄새가 난다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넘어지고 있다 역사 안에 난동범이 있다는 등 의심 신고가 20여 건 접수됐습니다 이 같은 의심 신고로 인해 열차는 신논현역에 정차했고 불안에 떨었던 승객들이 역사 밖으로 긴급하게 뛰어나가면서 계단에서 넘어지는 등 큰 혼란을 빚으면서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평소 같으면 그냥 해프닝으로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극도의 긴장감 속에 있는 상황에서 누가 깨악 그랬단 말이에요 뭐야? 이러고 그게 일파만파되거든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포가 큰 건데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승객들이 이렇게 동요하게 된 정확한 원인은 아직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요 SNS 등에서는 방탄소년단 팬들이 SNS 라이브 영상을 시청하다가 소리를 지른 게 소동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BTS 멤버 슈가가 콘서트 직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몸에 새긴 타투를 공개했는데 당시 지하철을 타고 있던 BTS의 팬들이 이를 보고 신이 나서 소리를 질렀다면서 고성을 들은 옆칸 사람들은 패닉이 와서 갑자기 대피하기 시작했고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서 가스 누출이나 칼 소지 루머가 퍼졌다고 전했는데요 최근 연일 벌어지고 있는 묻지마 칼부림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이게 일파 만파 되는 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칼부림 테러 정보 서비스요? 이건 어떤 겁니까? 해당 인터넷 서비스에 접속하면요 칼부림 테러 예고 게시글이나 관련 내용을 담은 언론 보도 링크와 함께 테러가 예고된 지역을 지도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의 검거 여부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해당 사이트는 서비스 웹페이지에 안전한 치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다면서 이러한 공포적인 시기에 저희는 최소한 누군가가 무책임하게 인터넷에 올린 살인 예고글에 대한 정보를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해 조금이라도 그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운영 취지를 밝혔습니다 용자들은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근처 테러 예고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보 공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해프닝이고 또 이런 기사였습니다